마이크 테스트 2015년 12월 9일 맞나 9일 맞나 12월 9일 수요일 현재시간 08시 34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누구십니까 볼라쿠이 개쥬롬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볼라쿠이 개쥬롬고요 어제 백합블루스 못먹은 볼라쿠이를 개쥬롬요 생방이에요 생방 제목 보이시죠 볼라쿠이 개쥬롬 방송 오늘 바람이 안부네 오늘 생방은 11시부터 시작할게요 11시부터 생방 시작하겠습니다 아 잡히 개가 보이네 슈팅스타 S님 반갑습니다 볼라쿠이 개쥬롬 방송 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행원이에요 행원 행원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딴지에요 여기 슈팅스타 S님은 저희도 살아요? 어 다금마리상 아 금방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리와 땡씨라 이리와 땡씨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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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도망가는데 네 양신장 식당이에요 이리와 땡씨라 땡씨라 이리와 볼라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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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그렇지 이리와 이리와 볼라쿠이 먹자 이리와 볼라쿠이 뺨 볼라К os백이 먹어 볼라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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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맛있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? 뽈락 개먹는거 오늘 날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생방하도록 할게요 날 좋은데 파도도 없고 오늘 끝내줘네 오늘 뽈락 개먹는 방송 잘 먹네 완전 개잘 먹네요 새로 오신 분들 저처럼 한번 눌러주세요 겁나 잘 먹다는거 잘 먹네 장난 아닌데? 다음에는 그 베개돔이나 돌돔을 잡아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네 빨리 먹어 오빠의 좋아? 오빠의 좋아? 이것으로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뽈락 개즈룸 방송의 명기TV 명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